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 출발! 야, 저거 GD 아니야, 저거? 너 오랜만이라 살아있었냐? 이 스타일이 GD에서 이소룡이 됐냐노? 맞베기니까, 아, 난 이 분홍색 원피스 아가씨 진짜 센스없어. 아니, 그거 가린다고, 그 가디건을, 잠바를 그렇게 가리면 그게 무슨 가린거에요? 그냥 치마 두 장이지. 아, 진짜 그 옆에 남자분 같이 탄 거 아니에요? 야, 저거 일행 아닌 척하는 거 봐, 이 나쁜놈. 좀 잡아줘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아니, 너 왜 서로 인상을 써? 아니, 그럴거면 누리 동생을 같이 오지 말든가 같이 와가지고 서로 인상을 쓰고 있어요. 어? 오빠? 진오빠? 아, 그러고 보니까 닮았네. 아, 서로 또 기분 나빠해. 아니, 당연히 남매인데 닮아야지 왜 기분 나빠해요. 딱 봐도 지금 여동생이 지금 오빠 얼굴에 머리 만긴대. 야, 저 서로 인상 쓰니까 눈도 똑같애. 둘이 째려보니까 저 눈이 둘 다 10시 10분인데 지금. 넘어가서 우리 깜장머리에, 깜장눈썹에, 깜장피부에, 깜장마스크에, 깜장지법에, 깜장추딩바지나 막색. 너 덥지? 안 덥다고? 장난하냐? 너 잠바 벗으면 겨드랑이 워터파크 개장에다에 내 팔모가지를 건네. 아, 귀여운 놈. 너 눈웃음 치지마. 너 왜 이렇게 귀여워. 너 설마 그 옆에 분홍색 원피스 누나한테 눈웃음 치는 거야? 아니지? 안 돼. 그 누나는 성인이고 넌 중학생이지. 아, 너 둘이 사랑한다고? 하하하, 이것도. 야, 이 벽 같은 놈아. 하하하. 넘어가서 여쪽에 우리 남자 세 분의 여자 세 분. 하하하. 여기는 딱 바둑은 분위기가? 아니 그 다리 갖고 어떻게 잡아줘요? 좀 손 좀 쓰지. 참 진짜 남자들 못됐어. 아니 그게 잡아주는 게 지금 신발 자랑하는 거지? 자기야. 나 이번에 커머스화 샀어. 신상이야. 너무 멋던 베이사. 안 방던 베이사. 하하하.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각 기생남방 오라버니. 남방이라고 그래야, 자켓이라고 해야 돼요. 자켓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우리 북한, 북조성 오이 간부가 아니세요? 하하하. 이리와 지인이. 야 유지 얘 알지? 몰라. 어? 잠깐. 우리 집이 이제 몇 살이냐? 알지? 얘가 오빠지? 몇 살이야 이제? 스물네 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어? 아 군대 갔어 너? 아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된 거구나. 제대 했어? 아 그럼 그동안 안 보인 게 군대 갔었던 거야? 야 진짜 세상 빠르다. 엊그제 보고 안 본 거 같은데 벌써 군대 갔다 온 거야? 그냥 갔다 온 거야? 완전히 다 복무하고 온 거야? 갔다 돌아온 거야? 그지? 니가? 그지? 그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이리 와. 아니 원래 얘가 헤어스타일이 지드래곤이었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이소룡이 됐어. 아 나 얘네 반바지 핫팬츠 떠올라왔네 얘네. 아 좀 긴 거이고 진짜 부탁이야. 진짜 아저씨가 아빠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진짜 부탁이야. 아니면 좀 담요를 하나 더 뜬가. 아 난 진짜 내가 장가 가서 딸 왔는데 내 딸이 저런 꼼꼼한 바지 입고 방탄다로 저 바이킹 앞대가리에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돌려버릴 거야 그냥. 귀엽게 한 번 뛰자 유진아 살짝 알았지? 높게 뛰면 안 돼? 자 띱니다. 우리 유진이 준비! 원 투 점프! 발사 한 번 쳐주세요. 지금 중형의 법칙을 거슬렀는데. 남마끼는 두바퀴. 두바퀴는 철공과 연락 세개. 한 분의 고객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죽여버립니다. 주식회사 디질랜드. 여기 남학생들하고 옆에 여학생들 같이 온 거야? 아 3대 3으로 온 거야? 귀여워. 중학교 몇 학년이야? 2학년? 그래 한참 그래 뭐. 하늘색하고 깜장색하고 둘이 사귄다고? 아 커플이야? 그래 너네 네 명이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야. 야 얘들 놀이동 사는데 니들이 왜 쫓아와 거기를? 어? 이리 와. 야 너는 야 중학생인데 이 꽃들이 손만 잡어. 혼나 하늘색. 야 빨리 여자친구 힘들어하잖아 잡아줘 그렇지? 잡어 그렇지? 영숙아. 야 이게 목사님이야 왜 갑자기 머리 잡고 세례를 내. 야야 어딜 자야. 이게 교과서에 없는 짓을. 혼나 아주 너. 딱 5번만 만진다고? 아니 10번만 만진다고? 혼나. 아 귀여워 나들이 순수하네. 손만 잡아야 돼 알았지? 손만. 그래도 야 여학생 너 남자친구 잘 만났다. 내가 그래도 널 많이 좋아하나 봐. 아 둘이 결혼할 거야? 하하하하하하. 중학생인데 결혼할 거야? 아냐? 안다고? 안다고? 어? 아 여자친구가 돈이 많다고? 아 돈 보고 사귀는 거라고? 어? 하하하 귀여워. 아 나 이 야 남자친구도 왜 이렇게 귀엽냐. 거의 뭐 수화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액션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대? 서구? 저 청랑이 있는데? 가자동? 아냐 그거까진 안 주게. 그래 서구. 아 그래. 어차피 얘기해봐야 몰라. 그냥 속은 것만 알지? 너네 북성동 알아? 모르지? 북성동이 월미도야? 그 윗두리 둘이 그렇게 맞춰 입은 거야? 야. 바지하고 티하고 맞췄네 둘이. 블랙 앤 화이트로. 오늘 컨셉이 뭐야? 다둑돌이야? 자 더운데 고생들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러 가야죠. 짧은 만남. 짜릿한 순간. 짧은 만남은 아니였어. 이거 엄청 긴 만남. 마지막. 그래 주말에 들어도 사람이 좀 없으면 이렇게 풀어줘야지. 맨 끝에 깜짝반팔 아저씨 괜찮아요? 지금 죽을 뻔 했어요. 지금 저 아저씨 못 봤죠? 엉덩이를 지금 붕 띄우더니 옆에 파란색 기둥에다 똥구를 갖다 팍 찍는 거예요. 클라임 아저씨. 그건 천하장사도 못 버텨요. 거기 네 분이 다 일행이에요? 여기도 도구예요. 저쪽이 진짜 무구네. 저쪽이 더 오래 살았죠? 그래 봐봐요. 서로 눈도 안 마주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부부는 코로나 전부터 사회적 거리를 뒀거든요. 봐봐요 지금. 원래 정의 정상 봐봐요. 아저씨 봐봐요. 절대 언니를 잡아주지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요. 마지막. 우리 반바지 월아버지. 어이구. 카키생 오빠. 옆에 하얀 반팔이랑 일행인. 그 옆에 아가씨랑. 아 깜짝이야. 모르는 여자 덮치는 줄 알고 신고할 뻔 했잖아요. 아니 같이 탔으면 좀 이렇게. 커플이에요? 그건 아니고. 아 그럼 사귀면 되죠 뭐. 세상에 늦게 내껴 있어. 만지면 내꺼지. 그냥 잡아주고 사귀어요 빨리. 그렇지. 자. 아 아 저 왼손. 아우 저 밀당하는 거 맞아. 만질까 말까. 만질까 말까. 어 저거 완전. 이거. 이거 선수네. 어머. 어머 어디서 귀여운 척. 어머 안녕하세요. 미친 여자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으으윽! 그냥 죽기로 다 죽기로 망하러 고명하러 갑니다. 왜 그래. 왜. 봄바지. 여자 잡화주러 가는 줄 알았더니. 뭐야. 라이터 챙기. 야 회색 바지. 너 적혀다. 넌 300원 도 못한거야. 여기. 반바지 아저씨. 아저씨 옆에 카키색 오빠랑 같이 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스크 쓰셔야 돼요 아 거기 회색을 모르는 사람 아 너 아까 탔던 애 아니냐? 저 미국 언니들하고 그 사이에 쓸데없이 떨어졌던 걔구나 아 나는 이렇게 넷이 일행이라서 저 아가씨 떨어져서 반바지 아저씨가 잡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저 라이터를 챙겨갖고 야 이 크지 같은 아저씨 야 근데 너 여학생 진짜 불쌍하다 너 저 라이터만도 못한 거야 난 이 아저씨가 당연히 너 챙기러 오는 줄 알았어 빨리 애한테 사과해요 저 아저씨 때문에 마상이에요 얘 지금 저 얼굴 봐요 지금 킥 받았어요 어 저기 보이죠 저 왼손 저 왼손에 반지 한 번 보여줘 보이죠 저 문방구에서 신상으로 산 건데 마지막은 우리 형광 주황총각 아니 이거 표정이 되게 해맑으시네 이 총각도 아니 이렇게 해맑은 사람들이 좋더라 아구 암마 남배라도 좀 치만들 좀 챙겨주고 그래요 오빠 아 저기 옆에 중학생한테 가지 마요 걔 아가씨 성인이고 봐봐 쟤 중학생 쫄아가지고 지금 고개 돌리고 있는 거 봐 하하하하 누나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 중딩이란 말이에요 어머 안녕 누나야 가지 마요 걔한테 큰일 나요 걔가 누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전자발찌 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이니까 어 뭐야 이 담요 이것도 치마였어? 헉 나 진짜 내가 치마를 너무 살살 튀겼나 진짜 이것들이 겉도 없이 자꾸 치마를 입고 올라와 일로와 얜 또 어디가 얜 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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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래 니 여자친구잖아 하늘색 야 하늘색 너 지금 못 봤지 너 옆에 그 나이키 친구가 너 여자친구 만졌어 빨리 둘이 맞잖아 하하하하하하 자 여기까지 할게요 더운데 수고했습니다 내려와서 시원한 음료수 한잔씩 하시고요 내리실 때 문 열리면 하셨던 반대쪽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소라구 SO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